한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우리 이번에 미군에서 불러서 내일모레 다시 들어가 북한 미사일 폭탄 어쩌고 하는거 정말로 위험해 아무래도 28일이 선제 타격일거 같아 무조건 그전에 나가야돼 뉴스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마 듣자마자 꼭 다시 전화해 다시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지휘니? 나 정미 이모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 엄마 끝까지 전화 안받네 집에 찾아갈까 하다가 이번에 정말 급하니